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해뱅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급경사지와 절토사면, 옹벽, 산사태취약지역 등 5,221곳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구조물의 균열 발생과 변형 여부, 풍화가 진행된 절토부와 낙석 발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보수 보강과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